첫 선거인데 후보자는 어떻게 선택하지? 모르겠다! 공약 정보가 다 흩어져 있네. 한 번에 공약을 다 볼 수는 없나? 제가 알려드릴게요. 친구 동생 같이 봅시다. 얼씨구 절씨구 책책책! 공약책! 치화자 좋구나 책책책! 정책책! 정책공약 정책공약 공약보고서 투표하세요 책책책! 선거 공급 봤어? 어딨더라? 공약이 궁금하세요? 정책공약 마당을 보세요 후보자 공약 다 있나니? 역시 정책공약 마당 엄마 아빠 같이 봅시다 얼씨구 절씨구 책책책! 공약책! 치화자 좋구나 책책책! 정책책! 정책공약 정책공약 공약 보고서 투표하세요 책책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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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공약을 어떻게 확인하지? 정책공약 마당을 보세요 듣는 공약 다 있나니? 역시 정책공약 마당 우리 모두 같이 봅시다 얼씨구 절씨구 책책책! 공약책! 치화자 좋구나 책책책! 정책책! 정책공약 정책공약 공약 보고서 투표하세요 책책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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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은 정책공약 마당에서 검색하세요 당선인 공약 확인도 역시 정책공약 마당 정책공약 마당 정책공약 마당 정책공약 마당